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시집 유시아 역금 이 시집은 유시아 시인이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제목으로 여권의 시집입니다. 유시아 시인의 글이 아니라 여러 시도를 엮어서 책으로 내놓은 것인데 시집이라기보다 인생에 대한 잠원, 격언에 가깝습니다. 책 제목부터 마음을 확 사로잡았고 내용도 역시나 정말 좋았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가볍게 읽을 수 있고 글 하나하나 가슴에 와닿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시집 제목으로 사용된 대표 시입니다. 내가 받은 느낌을 주위의 시선 따위 과거에 겪은 상처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의 상황 같은 것들에 집착하면 마음쓰면 시에서 말하는 춤추는 것 사랑하는 것 노래하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전해주는 시인의 마음을 투영하는 시인 한편 자,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D 수작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약 examples ноodea es le ce Ring you bring who pray for you to Hall ... kind of 뭐quin your ... Show like nobody's listening you ... Sing like nobody's listening you ... Work like you don't need money ... Learn like you don't need money ...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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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